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퇴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버터 커팅 보관통은 작은 디테일로 평범한 버터통을 편리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버터를 균일한 크기와 두께로 자르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로로 12등분 세로로 3등분 가능합니다. 일일이 자르는 것이 번거롭다면 위에서 누르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터를 올리고 조금 녹을 때까지 15초 기다린 후 뚜껑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균일하게 잘린 버터를 포크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통이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품을 사용하면 버터를 쉽게 자르고 냉장 보관하면서 일정한 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미 UI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차량에 잘 어울립니다. 대부분의 컵홀더와 호환되는 크기이며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뒷면에는 송풍구가 있고 위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송풍구 아래에는 충전포트가 있습니다. 이때 케이블은 DC나 마이크로 타입이 아니라 반드시 C타입이어야 합니다. 컵홀더에 지름이 작다면 지지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는 공기오염지수와 배터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공기청정도는 0에서 50은 파란색으로 청정, 50에서 100은 노란색으로, 양호 100에서 250은 오렌지색으로 약간 오염, 250 이상은 심각한 오염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명으로 상태를 보여주고 팬 소음을 30% 줄인 것은 편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차량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세번째 제품은 회전식 버클 안전화는 일반적인 신발처럼 보이지만 안전기능이 통합된 신발입니다. 신발끈을 묶을 필요 없이 버클을 이용하며 더럽히기 어려운 블랙 색상입니다. 앞코 부분은 부서짐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으며 미끄럼 방지 밑창과 철의 5배의 강도를 가진 뚫림방지 캐블러 섬유층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발끝 보호 기능, 내구성, 저렴한 가격 등 모든 요소가 잘 조합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측정할 때는 가장 긴 발가락을 기준으로 cm를 측정하고 1-2cm 여유를 두고 사이즈 차트를 참고하세요. 이 신발을 신으면 미끄러운 땅도 걱정 없어집니다. 네 번째 제품은 레트로 게임기계 보조배터리는 도트 게임기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입니다. 게임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 유용합니다. 이 작은 기기에는 약 500개의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크기이며 충전하면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색상은 브라운, 핑크, 그린이 있으며 컨트롤러를 구매하시면 게임기 화면을 미러링해서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USB 포트는 C타입 하나와 마이크로 하나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고 레트로 도트 게임을 즐기며 추억에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 제품은 맨커 타임백 미니 손전등은 스타워즈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1만 8,350 규격의 배터리를 넣고 피젯 스피너와 전등 헤드 부분을 닫아주면 됩니다. 한 번 돌려서 전원을 켜보면 테일 스위치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5방향으로 켜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SF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수명은 약 5만 시간이며 어두운 곳에서는 테일라이트가 은은하게 메인 라이트는 2500루멘으로 밝게 켜집니다. 피젯 스피너 기능은 특별하며 이 제품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LED가 4개 들어간 표준 타입과 알루미늄 반사경이 들어간 장거리 타입의 헤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구매자들이 많은 제품이니 관심 있다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